안녕하세요 미신일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사람의 얼굴 형태로 보는 그 사람의 평생 운서라든지 성격 특징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행으로 보는 관상편이 되는데 저번에는 목형 관상이 이어서 이번 영상은 화형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본인이 화형 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셔서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이런식으로 사주팔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쪽을 천간이라 그러고 아래쪽을 지지라 그러는데 년월일시가 있잖아요 일의 위쪽 부분인 이것을 일간이라 하고 일간은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간의 자리에 이런식으로 병화라든지 정화가 나와있으면 본인은 사주오행상 화기운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만약에 화형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영상에서 나온 특징들이 본인에게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서절을 보다보면 관상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관인팔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관인팔법 중에서도 고개지상이라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조금 특이해 보이거나 귀신의 형태로 보이거나 어깨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광대가 너무 나와있거나 수련을 몇 십년한 스님이라든지 혹은 정말 열심히 돌을 닦는 그런 종교인 위험이 있거나 약간 좀 무섭게 생긴 장군의 얼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바로 고개지상이라 하는데 이 고개지상을 나타내는 것이 화형관상의 특징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형관상의 특징을 간단히 줄여 보자면 고개지상의 상의 느낌이 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보다 더 특징이 돼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성격이 대체적으로 좀 급하고 성정이 다열지르고 욱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고 피부가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지만 조금 붉은 색이 띄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화형의 관상이라 할 수 있고 얼굴에 이마 이쪽을 보면요 약간 좀 뾰족한 느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뾰족한 느낌이라 하면요 이쪽 라인을 발제 라인이라 하는데 평범한 분들은 이 이마가 봉긋하게 나와 있거나 라인이 조금 이쁘거나 어느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쪽 이마가 뾰족한 느낌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화형관상의 특징 중 하나가 귀가 좀 뒤집힌 그런 느낌이 있구요 귀가 뒤집혔단 말은 개화이라 그래서 귓볼쪽이 조금 누워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귀 위쪽이 뾰족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귀가 조금 얇은데 비해서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두툼하고 귓볼을 수주 라거든요 수주 부분은 조금 두툼하게 나와 있는 것이 화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얼굴도 자세히 살피시면 이마 쪽은 조금 좁거나 뾰족한 편이고 코와 강대 쪽은 튼튼한 편이고 눈은 약간 좀 돌출된 편이라 할 수 있고 턱 쪽은 조금 뾰족한 이런 느낌이 화형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를 잘 살피시면 들창고처럼 약간 들리는 코라면 기복이 조금 심하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코가 이쁘게 잘 나와 있으면 자녀복도 좋고 재산도 아주 빨리 벌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구요 또 이런 화형관상의 분들은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지 이마가 뾰족하고 턱이 뾰족하기 때문에 공직이라든지 반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면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생 조건을 봤을 때 입이 크다 그러면 수극화라 그래서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입술은 도톰한 건 상관없으나 조금 작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화형관상의 특징 중 하나가요 몸에 털이 많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말 그대로 이 화기운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가 잘 빠질 수 있고 몸의 주요 부위들의 털이 조금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복청의 관상의 특징이 많이 나올수록 보다 길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화형관상의 분들은 아무래도 예의를 갖추고 너무 급한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복이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행에도 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화형의 관상의 분들이 피부가 너무 누렇거나 피부가 너무 황토 계열이라든지 위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화생토라 그래서 화형관상의 분들이 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그 성과는 부족하고 실속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형관상의 분들이 토기운이 많으면 좋지 않고 그리고 오행상 수기운이 침범하면 수극화라 그래서 물은요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형관상의 분들은 화기운이 계속 되살아나야 우리 더 좋아지는데 수기운 즉 살이 많이 찌거나 얼굴이 너무 탁해지거나 얼굴이 조금 검거나 그런 식으로 수기운의 특징이 많이 나오면 매사 하늘마다 막힘이 많다 할 수 있고 반대로 화극금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 화형관상의 분들이 톡쪽이 튼튼하거나 몸에 근육질이 있거나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하얀 편이라면 그분은 재산을 벌더라도 아주 빨리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정도 감이 오시죠 목형관상은요 나무목의 기운이고 화형관상은 불화의 관상입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많을수록 좋고 명상을 자주 할수록 운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화형관상이나 화일리관이다 그러면 어딜 가서라도 예의바른 것이 좋고 공직이라든지 그런 곳에 속했기보다는 본인만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프리랜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주특기 실력을 잘 발휘하시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일찍 성공할 수 있으며 돈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벌 수 있고 확산에 굉장히 능한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끈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불이 꺼져 버리면 또 괜히 포기할 수 있거든 요 그래서 너무 과한 음주는 좋지 않고 물론 화기운이 많이 없는 분들은 적당한 음주는 도움이 되겠지만 화형관상의 분들은 또 술을 먹으면 어떤 일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변해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 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이 화형관상의 분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형관상을 가진 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빨리 성공할 수 있고 중년이 굉장한 전성기고 말년부터는 조금 운이 꺾일 수 있지만 턱이 완만하게 튼튼하다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고 본인의 끈기만 조금 키워주시고 운동을 하셔서 몸의 근육을 키울수록 운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형관상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오행관상을 모두 다 보셔야 본인 얼굴에는 어떤 기운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한 가지만 간단히 봤을 때 사람의 귀는요 아무래도 초년 시절을 의미하거나 듣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형 귀를 가진 분들은 즉 위쪽이 뾰족하고 밑에가 좀 튼튼하거나 귀가 뒤집힌 분들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발질적으로 욱할 수 있지만 금방 잊어버린다 말씀드릴 수 있고 기분 안 좋으면 조금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운의 기복이 심하고 남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행의 특징들을 잘 들어 두셨다가 본인의 코는 화형이다 토형이다 입술은 화형이다 그런 것을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면 본인의 관상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만약 이마가 뾰족하다 그러면 화형이죠 이마가 뾰족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덕이 조금 없을 수 있고 윗사람의 덕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운이라든지 공직운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운을 올리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 또 이런 관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